그 쪽에 앉아 자요. 넌 누구야? 누구야 누구야? 그 정의지? 전마가 돈을 꼬갔는데 갚는 날이 석 달이나 밀렸어. 내 삼차에 밀렸는데 이 역이나 내라.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. 얘 얼마라고? 원래 이 역인데 전마 소모가지 하나 값은 가가줬다. 1억 9천. 그라면 되나? 다들 고생하는데 잘 챙겨가야지. 넉넉하게 넣었다. 근데 내 눈인 줄 아니?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되니? 넌 니키야.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하니? 다들 고생해야해. 잘 챙겨가야지. 야! 쿨